전북 익산시에서 6, 7세기 백제 때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냉장고 시설이 발굴됐습니다. 문화재청은 익산시와 함께 추진하고 있는 금마면 서동역사공원 조성터 지하에서 돌을 쌓아 만든 대형 저온 저장시설 2기를 확인했다고 밝혔습니다. 이 저장시설은 공기가 배출되는 통기구가 비스듬히 위쪽을 향하도록 하고 바닥에 모래가 섞인 점토 등을 깔아 습기를 막는 등 과학적으로 설계됐습니다. 저장고 바닥에서는 참외와 딸기, 포도, 산뽕나무 씨앗과 밀, 조, 팥 등의 곡식이 발견돼 삼국시대 먹거리에 짐작할 수 있습니다. 지금까지 발견된 백제 저장고는 공주공산성과 부여관북리 유적 등 궁궐로 추정되는 유적에서만 확인돼서 이번에 발견된 저장고 역시 왕실시설일 가능성이 높다고 문화재청은 설명했습니다.